그럼 워크샵을 언제 할까요? 다음 주 금요일에 할까요? 음, 금요일 말고 토요일에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부산과 경주 어디에서 할까요? 지난번에 부산에서 했으니까 부산 말고 경주에서 합시다. 네, 1박 2일로 할까요? 너무 짧아요. 1박 2일 말고 2박 3일로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말고 앞, 뒤에는 명사가 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저는 커피를 마시고 싶지 않아요. 물을 마시고 싶어요. 커피 말고 물 주세요. 저는 산에 가고 싶지 않아요. 바다에 가고 싶어요. 산 말고 바다에 가고 싶어요. 예문을 살펴볼까요? 비빔밥을 먹을까요? 불고기를 먹을까요? 비빔밥을 먹고 싶지 않아요. 불고기를 먹고 싶어요. 비빔밥 말고 불고기를 먹읍시다. 언제 친구를 만날까요? 화요일에는 바빠요. 수요일에 만나고 싶어요. 화요일 말고 수요일에 만날까요? 그럼 이제 오늘 배운 어휘와 문법으로 말해 봅시다. 자세히 봐주세요. 자세히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ischen